이후나 관계에서는 이홍찬 선수가 만약에 어제 35개의 전투를 하더라도 오늘 못 나온다 할 만큼의 어떤 여유가 있는지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도 나와야 될 찬스가 있으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. 내일까지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. 보통 4M2는 1년에 몇 번은 안 하거든요. 어떤 팀의 지금 상황 자체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하면 볼펜 두수들이 4M2가 들어가는데 보통 4M2 한 번 하고 나면 즉 휴식을 한 이틀씩 추구하게 되고요. 맞습니다. 이번에는 볼펜 두수들이 4M2가 들어가는데 보통 4M2 한 번 하고 나면 좀 휴식을 한 이틀씩 추구하게 되고요. 5M1이 부터는 이틀씩 유지한 사람이에요. 부터에서 4M3이 부터는 거고 나면 좀 휴식을 한 거고 9MP1이 부터는 4M3이 불가능합니다. 다시 한 액ates 계산을 했습니다. 5M4이 부터는 4M3이 부터에 한 번 안아가 researchers 5M3이 부터에 한 번씩者 다 짧은 걸로만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